자 그러면 준비 다 되셨을까요? 15발씩 켜서 포트라인 저 노란색 라인 안으로 그려진 대로 다 그려가고 일단은 처음에는 사이즈, 그립, 트리거 리셋, 그 다음에 멀티 타겟 포스터에 넣었을때 하이그립으로 넣어주대요 남은 면적 있죠? 남은 면적을 다른 손바닥으로 감싸주신다고요? 엄지는 두개가 이렇게 올라가면 맞는거에요 시작! 포스터! 됐으면 어디다 썼는지 이제 타겟으로 가볼게요 로봄티 타격 왕쩡 1. 2. 3. 이런 식으로 나눠서 연결되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피드리로딩을 진행할게요. 스피드리로딩은 여기서 기존에 제가 3점에 꽂고 있으면 매거즈를 빼고 마음과는 사퇴하시면 되는데 사퇴할 때 매거즈 파우치의 손가락은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되고 두 박은 두 박은 기복해서 쓰고 두 박은 스피드리로딩에서 두 박을 쓰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76 나이스. 나이스. 9.58. 자 다음 푼. 3.76 나이스. 3.76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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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6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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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2분 1분 2분 1분 2분 2분 3분 16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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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점입니다. 17점입니다. 18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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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4점입니다. 13.16 14.16 15.16 15.16 15.16 15.16 15.16 15.16 15.16 15.17 15.19 15.19 15.19 15.19 15.19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화요일도 같은 며칠 진행할 거니까 우리 남우실 분은 아, 화요일날 화요일날? 아, 수요일날 아, 정신이 뭐랄까요? 다음주 수요일날 수고하셨습니다 유튜버 하기 힘드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 좋아요, 못하겠어 진짜로 만드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